자 대봉산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는 자산부동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대봉산 포레스트 상가 내 자산부동산이 있습니다. 현재 월세가 많이 떨어져 지금이 기회입니다. 매매월세 협의 최선을 다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고 오시면 혜택도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 대봉동 상가 서한 포레스트 단지 내 상가 문의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페라 센터파크 서한임 다음 마지막 사전 점검 날입니다. 자 84B 타입 103동 중축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84B 최저가는 마피 5천이지만 고충에는 무피가 되어있네요. 4,500세대의 신주구 타운에 형성이 되는 위치입니다. 자 현재 침산내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칠성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7몇 년 동안 13년이죠. 13년 동안 바로 옆에 삼선전자 저는 가끔씩 한번씩 가서 구경하러 갑니다. 자 자산부동산에서 오페라 센터파크 서한이 다음 최저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고성동 일대의 약 4,500세대 브랜드 신주구 타운 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구 모두를 누릴 수가 있는 더블생활컵 자 저기 삼정그린 오페라 있죠. 제가 저거 어저께 제 물이권이 있습니다. 제거죠? 팔았습니다. 좀 마음이 씁씁하고 구축이다 보니까 최고고당은 못 팔았지만은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마트도 옆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북구 침산동, 칠성동, 지금 고성동 다 있습니다. 그냥 다 이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요 프로지오에 살았죠. 대구은행을 지나서 대구은행 킵핑은 굉장히 이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자 프로지오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 때 고성동 쪽에 어... 상권에서 많이 제가 어... 놀았죠. 술도 마시고 친구와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있습니다. 저는 오페라 센턴파크 서안이 다음이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의 옆에 있는 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손칼국수집 저희가 많이 갔던 데입니다. 자 북부 도서관도 제가 중개사 공부할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났었죠. 자 고성동 예전에는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많이 어... 대단지가 대단지 부지들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어... 오페라 서안이 다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구 복합 스포츠타운의 옆에 위치하여 있어서 제가 거기서 풋살을 2년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땀 흘렸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가까워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어... 3호선 북구청령 도보로 5분이면 도달합니다. 온대륙 신천대로 심산로까지 인접해 있어 교통망이기 매우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동이 정말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건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어... 야간에 나가시면 바로 바로 위에 바로 3분임 걸어가면 산건입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은 어... 생각이 듭니다. 임대가 붙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들 장사를 활발하게 잘 되니까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보동산 중개경매 서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페라 센터파크 서안이다움 사진점검 마지막 날 84B 타입 영상입니다. 더블 팬트리입니다. 대형 드레스룸과 넉넉한 수납공간의 여유가 있는 4베이 판상형 84B 타입입니다. 만 8세대밖에 없는 타입이죠. 고성동 대단지의 형성에 메인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블로가 어... 나올 것 같습니다. 84B 타입이 독특한 구조로 4베이 판상형이지만 타워형의 스타일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공간이라든지 팬트리가 두 개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을 중요시한 부분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스타일 같습니다. 더블 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 넉넉한 수납 공간의 여유를 찾는 분이시라면 84B 타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84B 타입도 탁 트인 개망감을 자랑합니다. 특허팟은 서한만의 조명과 간접 등 우물천장으로 조명 조절의 거실 분위기를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도 서한의 특허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바꿀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파우더룸과 워크인 드레스룸 생활의 만족을 높여드립니다. 친환경 벽지 마감으로 새집 중후군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 같습니다. 주방 발권위는 다용도실로 손색이 없는 넓은 공간이 제공이 되고 더블 팬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매형 드레스룸과 자 84B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자 84B 타입은 5억 1270만원에서 5억 4540만원 발코니 확장비는 3200만원입니다. 자 공급은 33.58평이고 전용은 25.65평입니다. 자 방수는 3개 욕수수 2개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 48세대 계단식으로 되어있죠. 자 지금 최저가는 네이버 매물에 등록된 최저가 493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최저가는 저층에 맛비 5000이 104동이죠. 지금 나와있고 103동이 암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선호도가 높다고 보입니다. 103동 저층에는 맛비 3000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103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매물은 10개 미만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103동과 104동 고층은 고층으로는 무피로 나와있습니다. 104동은 야구장뷰가 보이죠. 자 우리가 칠사타입 때 보셨죠. 야구장뷰 나쁘지 않습니다. 104동도 11층 야구장뷰 바라볼 수가 있는 맛비 3000 나와있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104동 저층은 맛비 5000 입니다. 그리고 소환이 다음 회원님이 가지고 계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물건들 접수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유리가 정면 유리가 한쪽이 배치가 되어있으니까 고급스러워 보이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앵력이 높게 보입니다. 하루가 지금 보시는 845 타입은 안방하고 거실이 분리가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베이 판상형에 속하지만 타워형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좌측편에는 안방과 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거실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톡톡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용도시나 팬트리 구조가 더블 팬트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한마디로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안방입니다. 안방에 작은 창과 큰 창이 배치가 되어 있고 베란다도 배치가 되어 있죠. 화장대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큽니다. 길쭉하게 거의 41평의 드레스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드레스룸은 장을 설치를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방이 이쪽으로 빠져있죠. 그리고 침실, 또 또 침실, 화장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 타워형과 비슷해 보입니다. 판상형과 타워형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코어 중심으로 벽이 이렇게 가해로 되어 있는 게 판상형이고 코어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타워형입니다. 거실도 굉장히 예쁘죠. 특허받은 조명과 거실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고급 폴링시 타일을 선택을 안한 집입니다. 간접조명 보십시오. 우물천장 조명과 간접조명 그리고 서암만에 특허낸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방도 디그자 동선으로 잘 빠지게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 스톤, 상판 벽체, 고급 개수대, 하이브롤 쿡탑, 식기세척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옆에 슈레기실, 슈레기실, 슈레기도 놓을 수 있는 국간이 붙어 있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호베이의 판상형 구조이지만은 타워형이 결합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순환국간이 더 많이 나옵니다. shots 가죠. 똑똑합니다. 똑똑히. 국가가 상당히 길어서 펜트리가 2개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전세 매매 월세 다량부분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산부동산에 연락주시면 가격 최저 조건 최상으로 마쳐드리겠습니다. 정성이 다하는 자산부동산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하성파크 찍고왔습니다. 저 진짜 주말에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지정보입니다. 오페라 센턴파크 서안이 다음은 대구 북부 고성동 상가 6-20번지 1원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6층까지 총 4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417세대이고 총 4개동 저층 최고층은 19층과 26층으로 되어있죠. 사용 승인일은 23년 9월입니다. 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5대 565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남방관 개발의 물가 도축가수로 되어있습니다. 가수로 되어있습니다. 분양가입니다. 74A, B 타입은 4억 3천 30만원에서 4억 5천 7백 80만원 발코니는 2천 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84A 타입은 4억 9천 9백 10만원에서 5억 4억 5억 4천 2백 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 구독을 안해주니까 제가 버벅될 때가 많습니다. 자, 발코니 확장비용은 3천 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84B 타입은 5억 1천 2백 70만원에서 5억 4천 5백 4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3천 2백만원입니다. 3천 2백... 자,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4가지 타입 모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4배의 판상형으로 말입니다. 단지 배치는 약 300세대는 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세대는 동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강거리가 넉넉하게 나와 탁 트인 조망과 조경을 볼 수 있는 설계를 했습니다. 거실은 탁 트인 개방금을 안겨주며 조명과 간접 등 특헌했죠? 조절하여 거실 분위기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거실 기본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자, 탄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들이 편의를 위해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조경수, 잔디, 놀이터, 휴게시설이 중앙강장에 있고 하초로 이쁘게 적용된 허브 가둔도 있습니다. 자, 주민운동시설에는 배드민턴장과 다양한 운동기구가 설치된 체력 단련 및 여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허브 가둔은 사계절 다채로운 풍경을 만드는 하초로 아름답게 적용될 휴식 공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식공간 자, 중앙강장은 조경수와 잔디 마당, 휴게시설, 놀이터가 자리한 중심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자, 어린이집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담임의 보유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입지도 보겠습니다. 고성동 일대의 약 4,500세대 브랜드 신주거타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편리한 더블생활건강을 갖고 있죠. 침산도 고성동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중구도 태평로 라인 넘어오면 갈 수 있는 수월한 도달해 있는 위치입니다. 자, 교통으로 보자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과 대구 도시 1호선 대구역이죠. 인접해 있고 트리블역 3권이라서 대중교통 이용에도 편리한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을 통해서 대구 시내는 물론 수외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외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자, 교육부는 이것도 보자면 단지에서 도복한 거리로 달성초등학교 대구일중 칠성고등학교 등 학교 및 대구북부도서관이 위치해 있으며 자녀들의 교육환경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에는 단지 인근의 이마트 롯데백화점 칠성시장 등 쇼핑시설과 대구복합스포츠타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여가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 을 가능합니다. 인프라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분양금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시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자선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오늘 편의 푹 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